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황사가 사라지면 오늘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경주가 21.6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꽃가루까지 말썽을 부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꽃가루 농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되니까요. 비염이나 결막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KF80 이상의 마스크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분포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일은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에는 예년보다 선선한 전형적인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